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세계 최초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석봉이에요 엄청나게 큰 석봉이 그리고 진짜 세계 최초 짜잔 바로 픽시프로그인데 뮤턴트 픽시프로그입니다 이 친구가 진짜 해외에서도 없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데 발색이 처음에 이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커가면서 갑자기 발색이 이렇게 뮤턴트로 변신을 했습니다 아마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친구인데 와 엄청나게 커요 저 처음 만져봤습니다 짱 이쁘죠 이게 여러분들 타란툴라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 커 보이는데요 진짜 이거 한 18cm에서 20cm 될 거 같은 타란툴라예요 모잠비크 혼두바구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멍이 멍이님 부스예요 여기 보면은 부티오노멘탈이라 해서 발색이 굉장히 푸르른 친구 아시죠 오 보인다 보인다 이게 타란툴라 매력이죠 자 오 와 저 여러분들 그 여기는 충관론장인데요 이거는 일반 개미 귀신이 아니라 왕 개미 귀신이라고 해서 가장 큰 친구예요 한 3, 4cm까지 큰다고 합니다 되게 멋있게 생겼다 자 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쁜 친구죠 바로 넙적백 사막입니다 오 색깔이 민트 색깔이고 되게 영롱해요 여러분들 막 사막이한테 물리면 뭐 사막이 난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친구들은 진짜 직개발로 사냥을 하고 그냥 입으로 갈가먹을 뿐입니다 막 독이 있거나 다른 세균이 있지는 않아요 오 진짜 이쁘죠 이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고유 토종 사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체고요 왜좀 사막이 아니면 좁쌀 사막이라고 한다고 해요 여기가 아 피딩이요 피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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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먹나요 바로 아 얘네 살아있는 거 바로 잡아먹어요 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돼지 여치가 여기 안에 있는데요 먹이를 주면 사냥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육식성 여치인데요 이름은 돼지 여치고요 육식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먹이를 넣어줘도 사냥해서 먹고 이렇게 뒷다리를 넣어줘도 먹네요 먹네요 우와 먹는다 먹는다 우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친구인가요 네 두번째로 두번째에요? 큰 농말거미는 없어요? 가장 큰 농말거미는 오오 아 근데 느낌이 사람이 잡은 것 같아 오 진짜 커요 나한테 올래? 장난 느낌이 진짜 커요 우와 여기에 있는 친구는 레인보우 잭슨 카멜레온 앙컷 딜이고요 빅 잭슨 빅 잭슨 빅 잭슨 카멜레온 와 진짜 신기해요 이걸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오! 하품하고 있는건지 화내는건지 그 다음에 펜서 카멜레온 와 여기 한 쌍이 다정하게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앙컷 왼쪽이 소컷입니다 와 소형 카멜레온도 있어요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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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습니다 자이언트 데이 게코 귀엽습니다 자 여긴 소라개입니다 이쁩니다 자 엄청 신기하게 생겼네요 큽니다 이 친구들 여러분들 먹는다고 맨날 그런 얘기 하시는데 먹으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은요 자연에서 순수 코코넛들만 따먹은 친구들만 맛이 달달하고 다른 먹이를 먹으면서 자란 애들은 약간 씁쓸한 맛이 강하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커지는 아이언 크랩도 있네요 와 진짜 이뻐요 여기는 챔프 크랩이고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소라개들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데 와 우와 얘 뭐야 뷰티 소라개입니다 뷰티 소라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원팩토리인데요 오 여기 번데기 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엄청나게 아파트 번데기 꺼내냈던 장수 꺼내기 번데기예요 얘가 수컷 얘가 안컷 그리고 여기 원팩토리 오시면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달팽이들이 많아요 이게 메가 달팽이죠 야 가서 먹어 이거 옳지 와 이거 먹이곤축 카멜리언한테 쓰시려고요 네 근데 이거 엄청 비싼데 이거 먹이시면 권식해서 해볼래요 아 이 친구가 비닐도 먹는데요 비닐이요 네 산누에나방이 외국에서 비닐도 먹는다고 논문 나왔어요 와 자 이렇게 비바리움을 꾸며서 이렇게 꾸며 놓으신 사장님께서도 계시고요 와 여기는 프렌쥬 마이쭈 프렌쥬 입니다 저기에는 만주점박이 꽃무지들도 전시가 되어 있고 와 이거 바글바글한 거 보세요 장수궁댕이들이 엄청 많네요 이게 얘네가 먹성도 되게 좋고 성욕도 좋고 사운드 되게 잘해요 그래서 뭐가 근처에 오면 그냥 싸워요 그냥 귀여운 친구들입니다 자연에서 5월달에만 만나볼 수 있는 특이한 곤충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양평 곤충 박물관인데요 여기에 되게 특이하게 소똥구리가 있어요 짜잔 우리나라에서 크기가 큰 친구는 아니지만 유일하게 똥을 굴릴 수 있는 전시를 할 수 있는 친구 중 하나입니다 긴다리 소똥구리 크기는 크지 않은데 되게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좀 작은 편인 것 같아요 작은 편인 것 같아요 큰다 찍어도 되나요? 네 여러분들 이 친구가 왕 소금쟁이 진짜 성체 모습인데요 다 크면 이만하대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작은 유체라고 하나요 얘네도 여기 유체 친구들이 있어요 귀뚜라미를 먹고 있네요 그 다음에 왕 사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막이죠 아까 본 넓적배 사막이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갈색형이랑 초록색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손을 넣어서 느껴보겠습니다 벌을 직접 만질 수 있어요 야 여깄다 아 여깄다 진동 진동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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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많은 생물들 체험 전시를 할 수 있고 보고 배울 수 있는게 되게 많아요 뭐야 다른 포식자들이 보면 어? 세통이래 이거 맛없겠다 하면서 지나가지 않을까요 손나서 와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등화체질 하다보면 박각시 가끔 날라오잖아요 이게 대왕 박각시 애벌레입니다 직접 만져볼 수 있다 했는데 손가락 이만해요 엄청 크죠 만져볼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부활을 시키나봐요 번데기 방을 만드신 것 같아요 번데기 된게 없나? 그 다음에 시골에 가면은 귀뚜라미 소리 말고 방울벌레 소리도 가끔 들리는데요 실제로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이 친구가 방울벌레에요 약간 귀뚜라미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애 반딧불이가 있는데요 오 여기 반딧불이 많다 자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가 반딧불이 성충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반딧불이 유충은 유충일 때 수채일 때는 물속에서 다슬기를 잡아먹으면서 살아가고 나중에 이제 성체가 될 때 육지에 올라와서 번데기가 됩니다 오호 누에나망입니다 와 진짜 전시가 다 되어있어요 외뿔장 숙댕이도 되어있고 족쌀사마귀 아 아까 저기 있던거 그 다음에 애기사마귀? 애기사마귀는 나 뭔지 몰라 우와 우와 신기하다 그리고 오 이거는 제가 광대놀인제 예전에 과천과학관에 지원을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보석중의 보석이죠 보석곤충 광대놀인제입니다 그리고 꿈의 표본이죠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다양한 딱정벌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멋쟁이 딱정벌레 친구들 중에서는 산지 경상북도 덕유산 중국 강원도 영월 지역마다 색깔이 워낙 다양해서 이렇게 컬렉션 모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색깔이 워낙 다양해서요 이 친구들은 지리산에서만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색깔 보세요 아 지리산에서 채집해온건가봐요 색깔이 진짜 영롱합니다 이 친구들은 육식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기를 때 지렁이나 밀엄이나 귀뚜라미 같은걸 잘라줘서 먹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젤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번식도 쉬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채집해서 기르시죠 그 다음에 노랑 무당벌레 흔히 볼 수 있는 무당벌레 그니까 결론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 무당벌레 친구 있다 그 다음에 사슴풍뎅이 또 있네요 너무 많아요 와 이 귀한거를 여기서 만나보게 될 줄이야 볼또한 홀수입니다 드래곤볼에 나오는 셸같이 생겼습니다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뿌리 수염이 긴 친구가 수컷 짧은 친구가 앙컷입니다 장관이네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스파이더 우리나라 워터 스파이더 물거미입니다 진짜 사이즈 엄청 크고요 멋있어요 사이즈가 작지도 않고요 엄청나게 매력이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바로 앤트맨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서양 D영벌이라고 합니다 서양 D영벌 그리고 이 친구들은 호박벌이라고 합니다 지금 안에 고치들이 있는 거 봐서는 권식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물매미도 있어요 장수잠자리랑 물매미 어쨌든 볼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얼른 얼른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폭탄먼지 벌레 풀무치 저는 굉장히 놀란게 풀무치가 진짜 큽니다 진짜 커요 이거 보시면은 아마 공부가 될 거예요 풀무치 짜잔 저게 살아있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처음에 개미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개미가 아니라 노린개였어요 굉장히 똑똑하게 생겼죠 멋있네요 되게 똑똑한 거 하나 또 있어요 사마귀개 거미 잡아먹고 있어요 약간 개같이 생겼어요 개 진짜 개처럼 생겼어요 개 와 진짜 자연에서 만나보기 힘든 것들 다 있네 아마 오셔서 곤충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공부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솔직히 이거 진짜 한 마리 달라고 하고 싶다 왕개미귀신 왕 명주 잠자리입니다 와 아 구걸 구걸구걸 하하 와 우리나라 해충입니다 대벌레 이야 멋집니다 작은 것도 있군요 나무젓가락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곧지않아가 1.2km의 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명주실이죠 네 그리고 7가닥이 하나의 실이 된다고 해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어 한 50에서 70% 밖에 안되고 아직 꾸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실 수 있는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찾아오시는 길 그 다음에 오픈시간 등등은 제가 바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일부터 23일까지 무료 입장 많이 놀러와주세요 어 9 6 5 huh 5 수 1